백민철, 오늘 단어 과정이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콜에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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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른다. 영어로 읽어보세요. We call him 스파이더맨, 이렇게 쓴단 말, 콜에이비는. 여기에 A를 B로 부른다의 힘, 힘의 뜻은 그를.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이죠. 그 다음에, 콜에이비. underwear는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하고 합쳤어요? under는 민철이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 밑에고요. where는 하다시로써 무엇무엇을 입다라는 뜻이고요. 밑에 입는 옷이니까 속옷이겠죠. underwear 오케이, 계속해서 socks socks socks는 일반적으로 항상 무슨 형태로 쓴다?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데 두 개가 한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양말 한 개만 얘기할 때는 그냥 싹이라 하죠. where is my sock? 양말 한 짝 어디 갔어? 양말 두 짝 찾아줄 때는 where are my socks? 라고 해야 되겠네요. 양말 한 짝이 없어졌을 때는 뭐라 그러냐? where is my socks? 한만 길어봤자 한 개니까. 근데 양말 두 개가 다 안 보여. 한 켤레가 안 보여. 그러면 where are my socks?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my socks는 한만 길어봤자 복수형이니까 그렇죠.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 단수 복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 알아주시고요.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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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길어봤자 stay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계속해서 special, special, special 뜻이 저런 뜻이었으니까 무슨 시? special menu, 이런 거 많이 봤죠? 특별한 메뉴, 어떤 메뉴? 오케이. 계속해서 shirt 마름은 shirt죠. shirt 오케이. 두 번 이상 했을 때는 shirt 라고 발음하겠죠. 한 번 했을 때는 a shirt 라고 two 발음만 해야죠. shirt 여기서 where 하다시고요. where it's because it's because it's because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누가 다가와야 됩니다. it's because I'm tired 한번 읽어볼까요? it's because I'm tired 뜻은 그것은 내가 피곤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when when의 두 가지 뜻 when 오케이. when 뒤에 누가 다가오면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입니다. when are you happy 물음표고요. when are you happy의 뜻은? 너를 언제 행복하게 근데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 you are happy when you are happy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너가 행복할 때 그렇죠. 이렇게 사용됐을 땐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의문 부사 의문 어찌 씨 됐어? even even이죠. even even on a test day on a test day 오케이. 이거는 시험치는 날이니까 얘는 무엇에 대한 대답인데요. 압재비 씨 전치사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언제로 바뀌었네요. when으로 바뀌었죠. test day 시험치는 날 언제 on a test day on a test day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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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러면 get a good grade 한번 볼 것 같아요. 음 성적을 갖다. 그렇죠. 오. grade가 성적인 거 아네. ok. 그리고 grade get 그 다음, 오케이 여기다 오늘 붙임, 이거는 무엇인데 오늘 붙이면 언제로 바뀐다? 오케이, 어 여기 나왔군요, grade, 사이언티스트,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사이언스죠, 사이언티스트. 여러 개를 받았나봐요, get bad grades. 점점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받았는데 다 안 좋은 모양이네요, 국수형으로 썼습니다. It works well. work well. окой, 그래서 이건 이것이 잘 통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더 들어가서. 그것은 잘 통합니다. It works well. 그것은 잘 통하니? Does it work well? It works well. Work well. If. If. If도 저숙사니까 뒤에 누가 다가옵니다. If I am handsome. 나는 잘생겼다. 만약 뭐뭐라면 나는 잘생겼다. 만약 내가 잘생겼더라면. 민천이 잘생겼으니까 if not 필요없고 I am handsome만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Brain. OK. 훌륭하게 잘했고요. 다음 시간은 읽기 연습입니다. 쓰기 쉬운 아참. 잠깐만요. 바로 채점해 드릴게요. Get if sucks. Test day. 갈로하고 양말하고 들까지 잘 썼네. Get bad grades. Brain. Even. Scientist. 스펠링 안 틀렸고. For AB. Close. 스펠링 안 틀렸고. Shirt. Wear. Work well. On a test day. Special. Grade underwear. When it record. OK. 퍼펙트. 잘생겼습니다. oxygen. Awareness. 4. 1. 4.